우리의 요구는 일한 만큼 제값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목숨 걸고 일하지는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사연자인 원천과 도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손배폭탄으로 노동삼권을 박탈하고 노동자를 죽이지 말라는 것 민영화로 민중의 삶을 도탄에 빠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요구를 부정하는 자들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겠다는 것입니다 민중의 삶을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싸워야 합니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건 최선선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동지들, 민주노 쪽의 취잉이 필요합니다 함께 싸웁시다 취잉!